트와이스 리드버컬 크리스천 나연을 소개합니다. 빌보드 207위 트와이스 JYP 재기약 나연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셔럽 앨범 땡스투에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트와이스 나연 미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7위 운명은 임라인이며 1995년 9월 22일 26세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출생입니다. 키 163cm 48kg A형이죠. 건국대학교 영국영화과 휴학 중이며 소속사는 박진영의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 소속 구인조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이고 팀에서 센터 리드버컬 리드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캐치 프레이즈는 밝은 에너지, 상징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2022년 6월 24일 첫 미니 앨범인 I'm Nine을 발매하며 솔로 활동을 시작했죠. 솔로 데뷔나선 나연 등 트와이스 멤버 저는 JYP와 재기약 트와이스 마의 7년 징크스 없었다 멤버 저는 JYP와 재기약 그룹 트와이스가 케이팝 그룹들이 흔히 겪는 7년 징크스를 깨고 멤버 저는 재기약에 성공하며 앞으로도 완전체로 활동을 이어가게 됐죠.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12일 올가을 전속 계약 만료를 앞두고 트와이스 멤버 전원과 재기약을 완료했다 라며 회사와 아티스트 양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더 발전된 미래를 확신하며 재기약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JYP에 따르면 사측은 케이팝 엔터테인먼트사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트와이스가 한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죠. 트와이스 측은 자신들의 케이팝 대표 걸그룹으로 성장하는데 회사가 버틴목이 되어주었다고 각각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다시 인연과 의리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설문입니다.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트와이스는 멤버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JYP와 재기약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JYP 측은 트와이스가 글로벌 정상 걸그룹으로서 더욱 성장해가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죠. 트와이스는 한국, 일본, 대만인 멤버로 구성된 구인조 여성그룹이며 지난 2015년 10월에 데뷔해 올가을이면 활동 7년이 됩니다. 이들은 그간 멤버 탈퇴나 게이케 등 이슈 없이 완전체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국내 각종 가요 시상식서, 대상 수상 및 한일 음반 누적 판매량 천만장 돌파, 해외 아티스트 사상 데뷔 후 최단기간 일본 도쿄돔 입성 정규 3집 빌보드 203위 전세계 걸그룹 중 최다 기록인 1억뷰 이상 뮤직비디오 20편 보유 등 화려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KPOP 그룹들은 보통 데뷔 시점을 기준으로 소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개혁서상 최장지간인 7년을 계약합니다. 이후 그룹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멤버의 신상문자가 생기는 등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체합니다. 또 일정 성과를 거둔 그룹일지라도 7년 이후 활동을 위해 소속사와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무산돼 해체하거나 멤버 일부가 회사를 옮겨 그룹 활동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K-POP 그룹 마예 7년이라는 징크스가 있을 정도입니다. 트와이스는 이날 JYP와의 재계약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징크스를 극복했음을 천명한 셈이죠. 향후 수년간 팬들은 트와이스 활동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트와이스는 2022년에도 활발히 활동 중인데요. 네 번째 월드투어 트와이스 폴스 월드 투어 3 미즈 투어에서 미국 5개 도시 구획 공연을 전성 매진시키며 15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나연 팝으로 빌보드 차트인 홀로 속의 성공 나연은 지난달 24일 멤버 중 처음으로 솔로 앨범 I'm Nine을 발매해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7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멜론에서도 타이틀곡 팝이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또한 지난 3일 미국 유력 경제 잡지 포브스는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인 미국의 가장 경쟁적이고도 중요한 앨범 차트에서 K-POP 솔로 아티스트 사상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솔로 가수 음반 초동 기록상으로도 약 25만 장을 달성하는 등 트와이스 최초 솔로 활동 멤버로 큰 활력을 펼치고 있죠. 나연은 최근 JYP와 재계약하면서 오는 8월 26일 신보 비트인 1&2를 발표하며 트와이스의 센터로서 계속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나연은 2015년 골그룹 트와이스 결성을 위한 서베이블 프로그램 16에서 탄탄한 실력을 보이며 당당히 최종 멤버로 등극하였죠. 나연은 이후 2015년 트와이스로 데뷔하며 데뷔곡 우아하게 이후 치어럽 일본 활동 당시 BDG 해피해피 등 많은 트와이스 곡들의 센터로 활동하며 과즙상 만내 등의 별명을 얻으며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8월 26일 새 미니앨범 비트인 1&2로 컴백 저는 재계약을 맺은 트와이스가 오는 8월 26일 새 앨범 비트인 1&2를 발매하고 전격 컴백합니다. 소속사 JYP 엔터는 13일 0시 공식 SNS 채널에 트와이스의 2022년 첫 복귀를 알리는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죠. 트와이스의 11번째 미니앨본명은 비트인 1&2로 공개된 이미지 속 사랑스러운 분홍색 스위치에 적힌 텔미 워리원투라는 문구와 함께 새 앨범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호기심을 끕니다. 이번 컴백은 지난해 11월 12일 정규 3집 퍼밀러 오브 러브 발표 이후 약 9개월 만이죠. 트와이스는 3번째 정규 운반으로 2021년 11월 27일자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3위에 올라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고 빌보드 아티스트 100 부분에서도 10위에 올라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나인이 트와이스 첫 솔로 주자로 나서 빌보드에서 새 역사를 썼죠. 나인은 미니 1집 I am 9으로 7월 9일자 빌보드 207위에 올라 역대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고 아티스트 100, 5위를 비롯해 빌보드 총 18개 순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한 주간 5만 7천 장의 음반 판매고를 올리며 톱 앨범 세일즈 차트 1위로 데뷔한 첫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이자 올해 월드 앨범 차트 정상을 밟은 유일한 여성 아티스트가 되어 최초 최고 명소를 떨쳤습니다. 왕자서 BTS 밀어낸 맏언니 트와이스 나인의 팝 파워 역시 트와이스의 첫 솔로다운 화력이었습니다. 8일 케이팝 레이더에 따르면 6월 5대 초 가장 인기 있는 케이팝 곡은 트와이스의 맏언니 나인의 신곡 팝이 차지했습니다. 팝 뮤직비디오는 집계 기간 무려 4,333만 조이스를 기록했죠. 스포티파이에서는 25만 4천여 명의 팔로워를 추가했습니다. 이 기간 케이팝 아티스트의 평균 스포티파이 팔로워 증가량은 약 2,700명인 것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이죠. 나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30만 3천 명가량 증가한 점도 눈에 띕니다. 팝이 수록된 나인의 첫 번째 솔로 미니움반 아임 나인은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서 7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이유는 걸그룹 에스파의 라이프 스튜지오트가 차지했죠. 뮤직비디오 조이스, 스포티파이 팔로워, 인스타그램 팔로워 모두 대폭 증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예투컴은 2주 만에 왕자를 내주고 3위로 물러섰습니다. 트와이스 나인, 미 빌보드 207위, 역대 케이팝 솔로 최고순위 그룹 트와이스 나인의 홀로서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했습니다. 첫 번째 솔로 운반 아임 나인이 미국 빌보드 207위를 기록 케이팝 솔로 가수로는 최고순위에 올랐죠. 미국 빌보드에 따르면 나인은 5만 7천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 케이팝 솔로 가수 중 역대 최고순위입니다. 빌보드 200은 미국 빌보드에서 핫100과 함께 양대의 메인 차트로 꼽히는데요. 빌보드는 나인이 걸그룹 트와이스 소속으로 트와이스로 치면 세 번째 빌보드 200 진입이라며 지난해 트와이스의 테이스트 오브 러브가 6위, 정규 3집 포뮬러 오브 러브가 3위에 올랐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많은 케이팝 운반과 마찬가지로 나인의 솔로 운반은 수집 가능한 디럭스 패키지로 발매했다. 각 패키지에는 포토카드, 엽서, 포스터 등이 무작위로 포함됐다며 첫 주 앨범 판매량의 98%는 실물 CD였고 2%는 디지털 앨범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천 나인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트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천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천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천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천 트위였습니다.